송혼대TV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탈렌트조 김혜자씨, 김혜자씨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내용, 또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중국이 미인계를 쓰는 것이 아니냐,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조, 충남지사 그 성폭행사건에서 중국의 미인계가 포착이 됐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넘어갔다. 그 부분을 찝어낸 것. 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먼저 탈렌트 김혜자씨. 김혜자씨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국민 배우라고 하죠. 김혜자씨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에 이런 이야기, 정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왜 맨날 그 모양일까? 억지를 쓰고 선동을 해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한다. 정치는 대본도 형편없고 연기자도 형편없다. 정치가 이렇게 3류 막장 드라마인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이다. 골목식당에서부터 대기업 사무실까지 어떤 역이 주어지든 최선을 다해서 해내고 있다. 또 김혜자씨는 연기자로서 언제나 희망을 줄 수 있는,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배역이 언제나 자신에게는 중요하다. 그런 배역에 자신은 가장 가치를 둔다. 또 이제 뭐 80이 훌쩍 넘겼으니까 얼마나 사랑받았고 사랑했느냐라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3류 막장 드라마다 보기도 싫은데 안 볼 수도 없고 걱정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는 대본도 형편없고 연기자도 형편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술자리에서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김혜자씨의 이 인터뷰 내용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김혜자씨의 역량력이죠. 한마디로 신들린 연기다. 그냥 뭐 연기를 하는 건지 생활을 하는 건지 툭툭 내뱉는 던지는 말들. 생활 속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줌마고 할머니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말이 기막히게 그 전체의 극에서 녹아나고 엮어지고 뉘앙스를 남기는 그런 연기를 보면서 신들린 연기다 뭐 이렇게 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김혜자씨이기 때문에 그 하는 말도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차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비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많은 친소관계가 있는 정치인들과 친소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제 의견을 묻습니다. 그럴 때 참 곤혹스럽습니다. 얼굴을 바로 앞에 두고 언론에서 이렇게 비평하는 것과 또 사람이 이렇게 둘이 만나서 또 식사자리에서 비평하는 것, 비판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 바로 앞에서. 그래서 비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입에 발린 소리만 할 수도 없는 거고 특히 제가 곤혹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의견을 물을 때, 특히 언론인에게 물을 때는 이미 결정하고 난 순간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다 결정해놓고 언론의 동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수순일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구나가 자기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 누구나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이 정치적 목적과 자신의 개인의 이익이 함께 가면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기획능력, 이게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내가 당선이 돼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려면 좀 나라를 위해서는 안 좋은 일이라도 해야 된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고 나니까 여든야든 소위 실력자들 모두 자기 지역구 예산은 다 챙겼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긴 것,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언론에 보도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리 예산을 망친 거거든요. 쪽지 예산이고 자기 지역구 챙긴 겁니다. 전체 국가 예산 균형 생각지 않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구에 예산 끌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 안으로 나라가 시끄러워도 자기 건 챙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자신은 중앙정치에서는 상당히 체면이 깎이겠지만 지역구에서는 먹혀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까지 고생을 해서 우리 의원님이 지역예산을 끌어오는구나. 이런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 전체 국가의 국가정치, 국정운영의 방향이 충돌을 일으킬 때 대부분의 정치인은 자기 이익을 따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걸 물을 때 참 그 사람이 자신의 개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이미 내렸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제가 찬성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해야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의견을 구하는데 그 말을 할 의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면 듣지도 않을 테고 동조를 해 주자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이 예입니다. 국가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밀실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식인 겁니다. 이 정치가. 이게 지금 이야기가 좀 더 나아가면 김혜자 씨가 짚은 억지를 쓰고 선동을 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이해관계로 지지자들도 똘똘 뭉쳐 있습니다. 지역과 이해관계로. 그래서 개딜도 탄생했고 대깨문도 탄생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죠. 거짓말을 해도 뭐 괜찮다. 싸워야 하니까. 모두 싸움 뒤에 다 묻힙니다. 지금 싸워서 이겨야 하니까 거짓말도 필요하다. 국민을 갈라치기도 해야 한다. 억지 쓰고 선동하고 뭐 이것만 합니까? 지금 검찰도 필요 없다. 도둑놈이 검찰을 때려잡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혜자 씨의 말이 특히 무게감이 있는 것은 이게 김혜자 씬들 연기를 하면서 자신의 연기, 자신의 대본 이런 상황에서 또 연기를 하는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김혜자 씨도 자신의 지지층, 자기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좀 연기를 이상하게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억지를 쓰고 선동을 쓰고 이러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서 이제 큰 연기자,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 또 중국의 미인계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조선일보가 참 잘 되살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혀져 가고 있던 것이죠.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행, 이 사건 때 안희정의 부인이 법정에서 반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수행비서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진해서 안희정과 관계를 맺은 것이다. 안희정을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밤 새벽 4시에 부부가 자고 있는 방에 이 수행비서가 침실에 들어온 적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수행비서가 반박을 하면서 그게 아니다. 안희정의 휴대폰을 자신이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문자로 당시 안희정 부부가 주한 중국 대사 부부를 초청을 해서 1박 2일로 행사를 치를 때였습니다. 그 중국 대사 부부와 함께 온 여성이 안희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 문자 내용이 옥상에서 2차를 기대하겠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여성과 안희정이 접촉하는 것, 그 여성이 안희정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복도를 지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지금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중국 대사 부부가 같이 온 그 여성이 왜 안희정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고 안희정에게 이런 식의 접근을 했을까? 이게 미인계 아니냐? 지금 스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중국의 비밀경찰서 전 세계 53개국입니다. 53개국이네요. 102개 이상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가 밝혔고 우리나라 서울에도 이게 중식당 형태로 있다. 국회 앞에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는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북한과 베트남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죠. 북한은 거의 중국의 식민지처럼 되어버렸다. 베트남은 중국에 대화할 땐 대화하면서도 전쟁도 치른다, 중국과. 그래서 중국이 베트남과 북한에 대한 대우가 다르다. 베트남은 존중을 하면서 북한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 비교를 보면서 우리가 중국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친북, 친중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중국의 복종하는 태도까지를 보였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중국이 그런 점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 공작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은밀하고 강압적이고 부패시키기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돈 또는 이런 미인계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중국은 견제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서 견제하는 것을 계속해 갈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틈에 문어에게 먹히듯이 먹혀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지적이 와 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